안녕하세요 포마스약부의 강창성입니다 이번에는 지수함수의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y2x승이 있고요 y2x승은 그래프 문제는 이 문제를 대수적으로 풀 수도 있지만 이건 평가원 기출인데 평행이동을 묻고 있어요 평행이동 대칭성과 평행이동 그걸 하면 좀 쉽게 풀 수가 있어요 볼까요 y2x승은 0,1을 지나면서요 좀 크게 그릴게 0,1을 지나면서요 1일 때 얼마 1을 지나면서요 마이너스일 때 2분의 지나면서 쉐렛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y2의 x승의 그래프야 그쵸 그 다음에 다른 그래프 하나가 이거거든 빨간색으로 y2-1의 x승 플러스 k니까 하나하나씩 해볼게 y2-1의 x승은 이미 얘랑 뭐야 원축대칭 원축대칭 역수관계잖아 밑이 y축대칭해서요 이렇게 생겨먹은 거야 흐리게 그릴게 y축대칭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앞에 달렸죠 y equal-1의 x승은요 이 마이너스 이쪽으로 보내면 y 대신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 들어간 거예요 그쵸 y 대신에 마이너스 y y 대신에 마이너스 y 원축대칭 x축대칭 해서 어떻게 돼요 이 빨간색 흐릿한 그래프를 x 대칭하면 0,1 지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 2분의 1 지나고 여기 지나고 쉐렛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1 이해갔죠 이거를 적당히 플러스 얼마 플러스 k죠 여기까지 됐고요 플러스 k k만큼 업 시켜요 업 시켜서 교점의 좌표에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정확히 얘는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이 대칭성이야 y equal-1 여기까지가 e에 마이너스 x이니까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얘랑은요 정확히 원점 대칭을 이루고 있다를 봤냐고 원점 대칭을 이루고 있다를 보면 그렇게 대수적으로 복잡하게 풀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다 대칭성을 묻고 있어요 됐어요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는 이렇게 대수적으로 이걸 역수골 방역시 풀어서 풀면 좀 피곤해 피곤하다 알겠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피곤해 이거를 플러스 k만큼 올립니다 올려서 교점이 두 개가 생기게끔 했는데 근데 교점에 중점에 뭐예요 중점에 y 잡혀요 0,4분에 0,4분에 오면요 중점이 지금 이 정도요 이 정도에 중점이 위치한대요 올렸으면 어디에 가야 돼요 올렸어 이게 이렇게 올라가거든 올라가서 지금 원점 대칭이었었죠 올립니다 올려서요 이렇게 되는 상태잖아 그래야만 k만큼 없이 킨 거야 그래야만 요 교점 ab의 중점에 좌표가 0,4분에 5가 딱 이렇게 되도록 하는 그러한 k값 구하라 이런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요 이 마이너스 1부터 얘가 1이잖아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올라가야지만 원점 대칭이었었으니까 어디까지 올라가야지만이 이 놈이 정확하게 이것도 대칭되게 됐더니 이 놈이 대칭된 위치니까 어떻게 돼요 어디까지 올려야지만이 지금 어떻게 만나서 이 0,4분에 5가 이 2등분 뭐예요 이게 중점에 좌표가 되겠냐 이거잖아 잘 봐 얘가 1이죠 그러면요 원점 대칭에서 그래프가 이 좌표 얼마 이 좌표는요 어디까지요 얘가 4분에 5니까 반반 얼마입니까 0, 얼마야 4분에 6 4분에 6까지 얘가 가야지만이 가야지만이 그대를 올려야지만이 대칭 원점 대칭에서 만나게 해서요 중점에 좌표가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얘가 1이니까 4분에 6까지 가야지만이 중점에 x좌표도 마찬가지고 이 차이도 어떻게 똑같아야 겠죠 그렇죠 같아야 된단 말이지 원래 원점 대칭 그래프였어 같아야 된단 말이야 4분의 6까지 기어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올라가게 되면 따라서 결국에는요 마이너스부터 어디까지야 4분의 6군요 이게 사실은 0,2분의 3까지 이렇게 업 시킨 거니까 얼마큼 올린 거죠 1에다가 2분의 3, 2분의 5만큼 따라서 우리가 찾는 k값은 얼마다 2분의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답은 몇 번 5번 됐어요 이해 갔어요 자 이건요 대조적인 문제풀이도 가능하지만 교점 구해서요 교점 구해서 실제로 중점에 좌표가 좌표가 0,4분의 5인 걸 이용해서 문제 풀어도 될 수 있지만 그죠 근데 그건 말고 자 철저하게 이 그래프가 이 상태일 때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일단 k를 지우고 봐봐 지우면 얘는 사실은요 2분의 1은 2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거 아니야 원래 있던 저 노란색 확정된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그래요? 뭐 대칭이야 원점 대칭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정확히 원점 대칭을 이루고 있다 원점 대칭이다 대칭인 상태에서요 지금요 만나게 사실은 평행이동 이제 k만큼만 업 시키면 돼 평행이동 시켰을 때 일단 얘랑 얘랑도요 원점 대칭이니까 어떻게 될까 당연히 올려가지고 만나 이것도 지금 다 중점이에요 같아요 알겠어요? 같을 수밖에 없어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0에서 만났을 거고 이 높이도 마찬가지로 원점 대칭 그래프를 그대로 올린 거니까 요 길이 요 길이도요 같은 폭에서 만나고 있겠죠 그렇죠? 얘 갔어요 그냥 올린 거니까 따라서 얘는 정확하게 뭡니까 정확하게 지금요 요 원점 대칭인 놈들의 대칭인 그러한 직선축을 이루고 있는 거고 따라서 요게 1 요게 y 좌표가 4분의 5 요놈 얼마? 4분의 6, 4분의 6은 2분의 3 마이너스부터 2분의 3까지 얼마야? 2분의 5만큼만 업 시키면 된다 k값 얼마? 2분의 5가 정답 요렇게 푸는 걸 익혀 두도록 하세요 그렇죠? 대칭인 성만 보셨으면 매우 간단한 문제다 됐습니까? 이번 문제 푸는 여기까지입니다 1, 2분의 5점 1분의 5분만 업체 2, 3분의 6 2분의 5점